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은 단군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5천 년 문화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치시키며 이를 통하여 민족적 통합을 달성합시다 단군조선 건국 인형으로 갈등과 대류를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공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으로 재덕창과 함께 신선과 함께 우리들 건강과 행복추구를 위해 하늘이 열리는 날 개천절에 지음하여 유니시티 오메가3 바이오스 라이프 C플러스로 건강을 지켜나갑시다